분명히 그 여자 잡으러 간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지? 둘이 진짜 뭐야? 실장님이 여기 낸 일이세요? 경고하는데 앞으로 나영재 씨에 대한 어떤 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함부로 얘기하면요? 농담 아닙니다 진지하게 들어요 함부로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하죠? 이 팀장 송 간호사가 울고 간 얘기 나영재한테 아직 못 들으셨죠?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기둥 뒤에 숨어서 나영재만 쳐다보면서 울다 갔어요 나영재는 그거 듣고 뛰어나갔고요 누가 보면 헤어진 엄마라 그래도 믿겠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? 설마 이 팀장 송 간호사가 나영재 엄마예요 그럼? 이해라 팀장 왔어요 난 사랑할 butts ения 나영재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너회 nerede 나영재 엄마 무서운